지난해부터 강릉시와 시산하기관에서는 출장비 부당수령과 채용비리 등 다양한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청렴 서약식을 시작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과 공무원노조 대표, 각 부서 책임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서약식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강릉시청 직원들의 다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이달 안에 전 직원으로부터 청렴 서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직윤리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요. 청렴한 공직문화가 강릉시에서 조성이 되기 위해서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릉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지난해 청렴도평가 4등급의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토목 분야에 대해 감사 전문관을 별도 채용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 감독 규정 보완 등을 추진합니다. 최근 불거진 환경관리원 채용 비리 의혹 등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이미 알려진 비위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또 다른 비위 1건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강릉시가 자성의 움직임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규협입니다. KBS 뉴스 강규협입니다.